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동사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희가 부정사 배웠죠? 동명사 배웠죠? 오늘 마지막 바로 이 분사를 배우는 날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여러가지 준동사들을 배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분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정확하게 그 용법을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분사 제 수업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먼저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딱딱하죠? 분사라는 말 자체가요? 자 그런데 이 분사라는 말은요 이 분자가 우리나라 1부분 할 때 그 분이죠 동사의 일부를 이용해서 만든 단어다 그래서 분사라고 부르는데 일단 형태 쪽으로는요 뒤쪽에 ing와 id라는 형태를 붙인 걸 우리는 분사라고 부를 겁니다 ing 형태는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id가 붙으면 과거 분사 이게 시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동사의 일부를 이용해서 만든 단어다 현재 분사는 동사의 어떤 현재형의 형태를 이용해서 쓴 단어고요 과거 분사는 마치 과거 동사처럼 생긴 그런 형태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일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단어다라고 가볍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사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글쎄요 ing와 ed를 붙인 것까진 알겠습니다만 분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연한 학생들이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사는요 처음엔 동사였었죠? 자 동사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 뒤쪽에다가 ing와 ed를 붙이면서 사람들은 이 분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분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형용사예요 동사가 형용사화된 단어들을 우리는 분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사는 뭐라고요? 분사란 형용사다 라고 먼저 정의를 강력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보통 어떤 역할이냐라고 부르신다면 형용사들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우리 형용사의 가장 주된 기능이 명사 수식 아니었나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서술 다른 말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보어라는 개념이죠? 이 보어라는 개념을 우리는 서술어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분사는 형용사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명사 수식의 자리에 쓸 수 있으며 두 번째 고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다 강력하게 두 가지 기능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명사 수식 고어 이 두 가지 기능을 알고 구체적인 용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사 수식이에요 왜? 분사는 형용사고 형용사의 주된 기능이 바로 명사 수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바로 앞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형용사가 단순하게 앞에서만 꾸미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면요 이 분사는 앞에서도 꾸미고 뒤에서도 꾸미는 어떤 그런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하트가 됐네요 그렇다면 언제 앞에서 꾸미고 또 언제는 뒤에서 꾸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해 보시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분사를 구별해 낼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기에서요 일단 여러분 명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머신 기계라는 명사가 있겠죠 명사를 꾸미는 분사를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형용사인데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분사라 해서 형용사라는 역할을 한다고 했던 경우는 아시죠? malfunctioning machine 오작동 작동하지 않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원래 malfunc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였는데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적인 분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분사는 항상 명사 앞쪽에 위치한다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원래 앞에 형용사가 위치하지 않습니까? malfunctioning machine 작동하지 않는 혹은 잘못 작동하고 있는 기계 정도가 되겠죠 다음에서 또 확인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 문장에서 역시 명사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업체, 업계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 앞에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자리에 무엇이 왔나라고 확인해 봤더니요 바로 ED가 붙었어요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겠습니다만 이 문장의 동사는 이미 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ED를 동사라고 취급하시면 안 되겠죠? 이건 분사예요 즉 비즈니스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설립된 사업체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그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명사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일단 우리 명사를 먼저 찾아보도록 해볼까요? The man 그 남자 그죠? 그 남자 요즘 또 많이 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노래 제목 중에서도 있죠 The man 자 여러분 일단 그 남자인데요 leading the conference 회의를 이끌고 있는 그 남자는 이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다 정도의 해석인데요 자 여기 ING가 붙어있죠 여러분 그죠? 이 ING가 붙은 거 우리 뭐라고 했었죠? 분사라고 했었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분사인데요 어 선생님 이 단어는 왜 뒤로 왔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 단독적인 분사를 쓸 때는 앞쪽에 오는 게 원칙이지만 한 단어가 아니고 뭔가 부양가족이 또 있다는 느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항상 명사보다 뒤쪽에서 꾸미는 후치 수식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leading 이라는 단어가 혼자 쓴 게 아니고 leading the conference 회의를 이끄는 남자 두 단어 이상이 지금 덩어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쪽으로 온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되시겠죠? leading the conference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쪽으로 수식한다 부치 수식 그죠? 자 두 번째도요 the branch 지점입니다 브런치 아니에요 아 먹는 브런치 아니에요 the branch 회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the branch located 자 위치하고 있는 정도의 단어인데요 선생님 이 단어 동사 아닌가요? 라고 또 물으신다면 뒤쪽에 해지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ED 형태는 여러분 분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downtown 중심가에 이건 부사겠죠? 자 여러분 이거 분사인데 이건 또 왜 뒤로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로 located downtown 이게 한 덩어리죠?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분사처럼 쓰고 싶을 때는 뒤쪽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the branch located downtown located downtown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로 간 겁니다 중심가에 위치한 그 지점이 판매량이 높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분사라는 것을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 분사라는 것을 가운데다가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관계대명사는 항상 뒤에서 꾸민다는 것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뒤쪽에서 꾸미는 이 분사라는 경우는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살짝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아 뒤에서 꾸미는 것도 자연스럽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the man leading the conference 아까랑 좀 비슷하죠?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다가 who is 그러면 왜 뒤에서 꾸미는지가 좀 잘 보이실 겁니다 구치 수식의 경우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였고요 이 문제도 아까 봤던 예문이죠 the branch located downtown 그냥 두 단어 이상의 분사는 뒤쪽으로 온다 라는 것을 아셔도 되지만 왜 뒤에 올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중간에다가 which is that is 이런 단어를 중간에 붙여놓게 되면 관계대명사로 보는 것은 자연스럽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후치 수식일 경우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분사 앞에 위치시켜 보십시오 왜 뒤쪽에서 꾸미는지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사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바로 이 보어라는 개념도 형용사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 분사의 용법은요 바로 이 보어자리에 쓰이는 분사를 직접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주격보 이 형식 동사 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라는 보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annoy 동사의 형태였었잖아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뒤에다가 ing와 id라는 단어를 붙여서 분사라는 것으로 만들면 형용사로 바뀔 수 있겠죠 보어자리에 분사를 쓸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The printer's constant harm is annoying to Janet 이 프린터가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 것은 이 사람을 지금 아주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보어자리 형용사 분사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enny appeared 자 여러분 이 appear라는 동사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게 동사 이 seem이라는 동사 아시죠? 뭐뭐인 것 같다 그죠?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 노래도 가끔씩 기억이 나는데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의 appear는 이 형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자리는 우리가 형용사라는 보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satisfy 이란 동사를 갖고 형용사화 시키려면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ed 형태를 붙여서 분사로 바꿔야지만 이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분사는 형용사인데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근데 보호는 이 형식 동사의 보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오 형식 동사도 보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먼저 오 형식 동사를 알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the couple watched 우리가 흔히 지각 동사라고 하는 동사들은요 싹 다 오 형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the couple 그 부분은 보았습니다 the baby sleeping 그 아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장 성분을 설명드리면요 the baby가 목적어입니다 오 형식 동사 뒤쪽에 온 문장 성분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바로 이 형용사 보호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자리에 ing를 썼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원래 sleep은 동사인데 이 단어를 형용사의 자리에 맞게 쓰시려고 했더니 ing를 붙여서 바로 분사로 만들어야지만 이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 형식 동사도 보호 자리는 형용사다 그 자리에 분사는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leeping peacefully in the cradle 아기용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아기가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좀 지어지는 그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아기 같은 얼굴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두번째 consider 자 여러분 consider 고려하다라는 뜻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오 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it's career 목적화 되겠고요 이 뒤쪽에 나오는 이 자리가 보호 자리는 형용사 자리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동사 destroy를 직접 쓸 수는 없겠죠? 바로 형용사화 시키셔야지만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와 ed 등의 단어를 붙여서 바로 형용사화 시킨다면 바로 이 보호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분사는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거를 배웠어요 분사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과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본다면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와 형용사가 이 보기상에 같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 되시겠죠? 어? 아니 지금 배웠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것도 형용사인데 그냥 형용사와 분사 형용사는 어떻게 고르지? 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항상 이 분사는요 변형된 형용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형용사의 틀을 갖고 있는 단어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딱 보자마자 얘는 원래 형용사야 그럼 얘가 원조예요 안녕 나는 원조야 그런데 나는 원래 동사였는데 형용사로 바뀐 애야 그러면 원조 형용사한테 우선권이 일반적으로 간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감정 관련 분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가 몇 가지 단어만 써볼게요 Excite 라든지요 Interest 이와 같이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갖고 분사를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이 관련된 단어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분사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억할 건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형태는 ing와 ed처럼 생겼는데 이건 분사가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데 그렇게 태어난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용사들은 여러분들이 분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분사처럼 생긴 형용사들이군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신다면 굳이 분사처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부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자 일단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동명사와 분사 가볍게 차이점을 얘기해 본다면요 분사는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형용사예요 분사는 형용사다 그런데 동명사는요 뒤쪽에 ing가 붙는 건 똑같습니다만 명사입니다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헷갈려지 마시라는 얘기죠 분사는 형용사다 동명사는 명사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4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inform, information, informative 다 단어들이 inform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블랭크 주변에 어떤 단서를 찾아 내셔야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단서를 한번 볼게요 바로 keep 이 keep이라는 단어는요 유지하다 라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O형식 통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목적어 다음에 이 보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보호 자리에도 O형식이면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얘는 분사를 더 우선시 취급하는 아주 예외적인 동사 중에 하나가 이 keep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보호 자리에 여러분 형용사를 정답으로 고르는 경우에 있어서 원래부터 형용사인 경우는 informative입니다 그 다음에 ing와 ed의 형체를 갖고 있는 이 분사 분사도 형용사니까 솔직히 여기서 지금 b번을 제외한 a c d번은 정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keep 자체는 항상 분사를 먼저 우선시하는 동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a 번도 탈락이 되고요 ing와 ed라는 분사 구별법이 남았는데 앞으로 정말 많이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ing와 ed 차별점은 해석을 해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어라는 명사를 취했을 때 현재 분사를 쓴다 하지만 단독적으로 쓰는 단어는 과거 분사입니다 블랙크 뒤쪽에는 아무런 목적어가 보이지 않았죠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informed 고객들이 주주들이겠죠 keep the shareholders 주주들이 어떤 지식들을 많이 듣고 정보적으로 충만하도록 유지시켜준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informed입니다 keep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분사 좋아하는 동사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역시 내게 보기를 보는 순간 please 이 뜻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비동사는 몇 형식입니까 이 형식 그래요 이 형식 동사는 뒤쪽에 형용사를 취하는 단어인데요 자 그럼 내게 보기 중에서 형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을 먼저 지어 볼게요 pleasure 이 명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좀 여기서 맞지 않겠고요 pleasing, pleased 분사가 되겠죠 pleasant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무엇이냐면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형용사 자리에 위치하면요 일반 형용사보다는 감정 분사가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지금 딱 보니까 기쁘게 하다 기쁨을 받다 이건 감정이거든요 그죠 기쁨을 받는 순간 아 막 좋아하고 막 그죠 이런 거 이럴 때는 여러분 먼저 원조 효용사보다는 감정 효용사는 분사가 더 우선권이에요 그럼 pleasing, pleased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구별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이 주어의 성격이 사람이면요 감정을 보통 받는 입장이에요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느낌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아닌 게 보통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의 성격이 사람이 아닐 경우에 ing를 쓰고요 사람이면 id를 쓰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the foreman, 감독관이죠 man, 사람일 경우에는 감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워낙 기뻐,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뻐 받은 거예요 it's pleased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사가 결정되는 감정동사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cite, interest 같은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보기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는요 일단 앞에 관사가 있고요 뒤에 lis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자리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동사나 명사와 같이 생긴 b, c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ing와 id란 형태의 분사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데 주의사항, 이와 같이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미는 경우는요 딱 하나만 따져보시면 돼요 이 업데이트를 누가 했는가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리스트 목록을 갱신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올려야지, 올려야지 적어도 리스트가 업데이트를 하진 않죠 자, 결론입니다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를 고를 시 뒤에 나온 명사가요 이 앞에 나온 동사의 주차이가 된다면 ing를 쓰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d를 쓰시는 게 원칙이에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Please visit our website view 뭘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라는 얘기인데요 할인카드가 적용되는 식당 목록을 보시려면 저희 사이트를 와주세요 갱신하는 건 직원이 했고 사람이 했은 거지 이 리스트가 업데이트를 한 건 아니겠죠 수식 받는 명사가 주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항상 ed를 쓰시는 겁니다 주어라고 느껴졌을 때 아예 쓰시는 거예요 정답은 updated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사의 구별 방법을 찾아봤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동사의 여부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서 꾸밀 때와 뒤에서 꾸밀 때 이 구별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특수 동사에 따라서 분사의 구별 방법들이 약간 차별성이 있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 책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분사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분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 분사의 일반적인 성격을 배워봤습니다 분사는 형용사다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 자리에 사용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분사 구문은요 이 분사랑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어떤 문장 구문입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될 텐데요 먼저 분사 구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살짝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분사 구문은요 먼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ing와 ed 등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분사라는 이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요 명사를 꾸민다든지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그런 일반 분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위치적인 감각이 조금 중요해요 바로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이 주절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쪽에 오거나 컴마 뒤쪽에 오는 형태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명사를 직접 수식하진 않아요 보호 자리에 쓰진 않습니다만 주절을 중심으로 이 바깥쪽에서 ing와 ed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분사 같은 애들을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시겠죠? 위치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오는 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단 모양은 분사와 똑같잖아요 그죠? 위치가 주절을 바깥에 쓸지언정 형태만큼은 ing와 ed 또 having pp being pp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분사와 형태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차이점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현재 분사 당연히 목적어를 취해야 되겠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이라는 느낌은 항상 목적어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완료라는 부분은 항상 여러분 이 뭐가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주절과 대비했을 때 먼저라는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 완료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주절보다 먼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능동의 경우 having pp를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절보다 먼저인데 하필이면 수동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having been pp 목적어를 갖지 않았을 때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절을 벗어나서 ing와 ed가 보이면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분사랑 크게 차이점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에서도 볼게요 컨마를 중심으로 일단 뒤쪽이 주절이죠 주절 바깥 공간에 i인지 이런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having을 썼어요 완료 분사를 썼다는 겁니다 시제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죠 having rented a car 차를 배여한 거죠 빌린다 우리가 렌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를 빌린 거 하고요 we drove around the city by ourselves 우리끼리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가려면 일단 차를 빌려야 되겠죠 빌린 게 먼저 그 다음에 운전해서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제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렌팅 쓰면 안 돼요 having rented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having rented 왜? 시제적인 차이점이 먼저니까 그죠? 두 번째 거는 무엇이냐면 역시 컨마를 중심으로 뒤쪽이 주절이에요 the deadline was now more feasible 자 뒤쪽이 주절인데 앞쪽에 being extended 이건 무엇이냐면요 일단 ing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분사이긴 합니다만요 일단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과거 분사 구문의 형태 being pp 수동의 느낌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연장된 것 뿐이지 뭔가 뒤쪽보다 전이라는 느낌은 안 든다는 얘기에요 그죠? 같은 상황 연장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deadline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의 주절의 시제와 차이점이 없다면 having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목적어가 없을 때는 이 수동의 형태 being pp를 쓰신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사 안에서 완료와 수동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딱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냐면 컨마를 중심으로 앞뒤에 분사가 온다 라는 건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천차만별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맥의 상황을 보고 좀 따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전후 관계로 해석되는 분사 일단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게 컨마를 중심으로 이 주절 바깥에 가 있는지가 왔어요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분사구문이다 해석은 다양하다는 얘기죠 opening the front door 정문 앞문을 열었다 he went outside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연 후에 나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fter 정도의 해석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어떤 맥을 보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opening 같은 상황인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을 하다 I found an interesting website 재미난 사이트를 발견했다 웹서핑을 하는 도중에 발견했다 이거는 해석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이나 뭐뭐 할 때 약간 동시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는 문을 열고 난 후에 나간 거였다면 이번에는 그 동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surfing the internet을 while이나 when의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시 컨마를 중심으로 주절보다 바깥쪽에 위치했어요 그런 걸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missing the last for meeting 마지막에 있었던 네 번의 회의를 빠졌다 he lost his club membership 클럽의 회원권 자격을 박탈당했다 빠졌기 때문에 박탈당했다라는 해석이 좋겠죠? 여기서는 해석적으로 이유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요 이번에는 the marketing strategy was a success 마케팅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근데 역시 주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 쓰는 ING와 ED 형태를 분사구문이라고 했었는데요 해석적으로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서 고객 기반이 확대되었다 앞에 게 원인이 되면서 결과적인 해석으로 넘어간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 본다면요 컨마를 중심으로 주절밖에 있는 ING와 ED 형태를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해석적으로 정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되 실제 토익시험에서 이것에 해석을 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분사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절바깥의 공간에 ING와 ED가 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걸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만 더 첨가를 해본다면요 바로 Budgeted Caliphly 자 먼저 컨마를 중심으로 주절의 바깥에 ING와 ED 등의 형태를 쓸 수 있다는 분사구문의 위치성 기억하시는데요 예산을 제대로만 짜면 The Donation 기부를 많이 받아갖고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부분 역시 해석적으로 조건이라는 것을 MAC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지릿 하지만 그 해석을 묻지는 않아요 시절대 시험에서는요 주절 바깥에 분사구문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분사구문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해석보다는요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주절을 먼저 찾으세요 바깥쪽 공간에 분사가 올 수 있다 이름하여 분사구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간 다음에 뭘 묻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컴마에요 Ben decided not to go 앞에 주절이죠 여러분 주절을 바깥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분사와 똑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었어요 자 4개의 보기 중에서 일단 B번에 sees 동사는 지번을 썼겠죠 동사는 앞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분사들의 차이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이 being seen 발음이 좀 이런 being seen 발음이 좀 그럴 수 있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죠? 네 수동의 느낌을 갖고 있는 분사 형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사가 수동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목적어를 갖지 못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the movie 목적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수동의 분사구문은 정답에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singing과 having seen 단순 분사와 완료 분사는요 항상 주돌보다 전인지 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Ben은요 친구들과 영화 안 보기로 했대요 뒤를 보니까 the movie they selected 그들이 선택한 영화는요 on the previous weekend 이미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지난주에 반 게 먼저니까 본 게 먼저기 때문에 이제 영화 안 보기로 간 거가 되겠죠? 누가 봐도 이건 전운 상황이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땐 having seen 이걸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또 괜히 being seen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일단 이 wen이란 단어부터 들어갈게요 wen이란 단어는요 일단 분사가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접속사는 원칙적으로 주어동사를 취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내게 보기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주어동사 형태로 들어가는 보기는 정답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접속사의 이중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접속사는 맨날 주어동사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접속사는요 주어동사를 취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접속사 이중성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용재 항상 웃을 것 같죠? 제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한번 화내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개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 화나면 개가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자 접속사는요 주어동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분사구문을 취한다라는 접속사 이중성 기억해 보신다면 내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애초부터 딱 두 단어가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점은 항상 여러분 능동과 수동의 차이점과 똑같은 단어예요 목적어를 갖고 있냐 없냐 라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블랭크 뒤쪽에 프로그램스 명사를 갖고 있다면 바로 능동의 형태 developing 바로 현재의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요 막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접속사의 이중성으로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동사 아니면 분사 딱 있죠?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읽고 해석을 하셔도 이 표현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블랭크 뒤쪽에 나온 단어 that 이란 단어 보이시죠 이 that과 이 considering 이란 단어가 붙어서 사용되면요 하나의 표현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considering that 뭐뭐인 점을 고려해 볼 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니 정해진 표현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애초부터 알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석은 바로 뭐뭐인 점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it was held in an inconvenient location 좀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서 그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요 attendance to the sales convention was very high 그죠? 바로 그 sales convention 영업에 관련된 회의의 참석자 수가 매우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정답은 considering that 뭐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그죠? 위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동의어 하나만 적어 볼게요 considering that은요 다른 말로는 given that 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초부터 분사를 이용한 표현법들은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expression이에요 알고 여러분들이 푸실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이 분사보다는 사실 조금 어려운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주절받게 쓴다 구별방법은 분사가 똑같다 이와 같이 공통된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